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의 고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고향에서 행복했던 시절하고 서민들의 삶을 토속적인 언어로 자세히 그려낸 백석 시인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항상 지문을 볼 때 맨 마지막을 보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제목이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에서는 대부분 거의 90%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양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주제는 고양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것이 주제가 많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왔는데 특히 어머니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10% 정도는 아닐 확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큼지막한 흐름에 따라 그냥 찍으셔도 얼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디에서 지문이 툭툭 튀어나올지 모를 때에는 이런 큰 줄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중학교 교과서 중에 천재의 시리즈의 한 작품에서 시리즈의 시에서 나온 작품이지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들 배우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에서 기출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다가 중졸, 고졸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문을 해석을 하고 기출분석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 시에서 말하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시적하자가 드러나 있네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백석에 대해서 조그만 제가 더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드리면요. 백석의 고향은 평안도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지도라고 치면요. 이쪽에 평안도거든요. 여기가 평안도, 여기가 함경도, 여기는 함경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황해도,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전라도, 그 다음에 이쪽에 강원도, 여기가 경상도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여기 당연히 충청도가 있죠. 그래서 팔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팔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평안도 사람이지만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북한은 함경도, 이 지역,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타양살이라 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누웠대요. 여러분들, 혼자 살 때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혼자 알아누워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원을 베였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의원을 베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원은요. 얼굴이 어떠냐면, 열외같은, 까깍깍깍 나오면 지규법이죠. 열외 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열외같은 얼굴을 하고요. 되게 온화하게 생기셨나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광공이라고 했습니다. 삼국지에서 수염 긴 사람 혹시 아세요? 그래서 유비, 장비, 그 다음에 관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 광공에 수염을 들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얼굴이 부처님같이 아주 푸꾼하고요. 그 다음에 수염이 관우처럼 이렇게 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먼 애죠. 어느 나라 신성같이 보인대요. 의원에 대해서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맥을 이렇게 짚었는데 이게 한자팔이잖아요. 그러면 맥을 이렇게 짚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맥을 짚는 거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듯이 표현한 거를 묘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무뭇하냐. 한참 맥을 짚더니 이제 몇박 재는 거죠. 문득 물어서 고양이 어디냐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은 자기 혼자서 쭈긍쭈글 얘기했으니까 이제 돋백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아프니까 지금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가 지금 뭐예요? 이 의사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뭐가 돼요? 돋백에서 이제 대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한들 여기가 바로 이제 백석의 고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암흑의식 고양이라고 그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암흑의식은 어떤 거냐면 바로 나하고 그 다음에 이 의사선생님하고 의원하고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암흑의식을 아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띄었대요. 그러면서 아 그 사람 그 사람하고 난 막역지간이야. 막역지간이라는 것은 서로 거스르지 않은 사이로 아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 그 사람 알아 암흑의식 아 그 사람 나 알아 막 이러면서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공통점을 아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이라고 누가 아버지를 섬기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거기 암흑의식이 되겠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 줄 의원은 또다시 있는 줄 쉬웠고 그 다음에 말없이 맥을 짚어보는데요. 그 손길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따스하고 부드럽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피부 감촉하고 관련된 게 뭐예요? 감촉 그러니까 뭐예요? 촉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고 얘기했죠.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과 가족을 느끼는 거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초반에 외롭고 그 다음에 쓸쓸하고 힘들었던 거가 지금 의원 덕택에 암흑의 씨하고 연결고리가 돼서 친근하고 따뜻함을 느낌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고향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돼요? 바로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군. 어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알아 누웠다고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니에요. 지금 타행에서 혼자 끙끙 안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오래전부터 의원과 마격지간이 의원하고 마격지간이 아니라 의원이 그 암흑의 씨라는 사람하고 마격지간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4번 나는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을 떠올랐고 네, 그래서 친근하고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어로 반복하였다. 의성어 없습니다. 의성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성상징어가 있거든요. 음성상징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성어 여기처럼 의성어가 있고요. 하나는 의태어가 있습니다. 의성어는 성악한다고 그러죠. 소리성자를 썼어요. 뭔가 소리와 관련된 거고요. 의태어는 태도 즉 행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새가 쨍쨍 하는 거는 뭐에 있었냐면 의성어 그 다음에 도둑이 살금살금 걸어온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니까 의태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의성어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명령적 의조라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촉각적 심상 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아까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반화적 표현도 없죠. 반화적 표현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를 보시면요. 좀 지워드릴게요. 이거는 체크를 아까 이렇게 한 거는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요. 좀 지울게요. 색깔을 좀 달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가 다른 것을 골라라. 아니면 어떠한 보기를 주어주고 그거를 찾았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잘 보시면 의원은 열외같은 상을 하고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신성같이 생긴 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의원 얼굴이라고요. 이것도 의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골적으로 의원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아무개 신은 뭐예요? 의원이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나가 알고 있는 의원하고 나의 뭐예요?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답이 여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의미하는과 바가 다른 것은 바로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3번만 다르고 나머지 기억내는 리을은 의원은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고졸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똑같은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정지영 씨의 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고향이 그리움이 아니라 고향이 돌아와서 느끼는 상실감 자연은 똑같은데 고향은 변한 거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